와 이거! 아 이건 금이야. 와.. 무슨.. 야! 야 니가 될 것 같아. 나 송진이야. 숨어있는 찐따. 워터를 틀어놨어. 갑자기 저기 들어 누웠는데. 거기서 안 보여. 좀 더 앞에 나와서 누워주면 안 돼? 아 귀여워. 너 얼굴도 지금 흘러내리는데? 나 진짜 귀어서 왔어. 너가 내리는데 얼굴이? 조용히 하지. 나 스스로 해볼까 봐. 그러겠죠. 아 와.. 이 새끼 뭐.. 아 잠시만요. 와 님들아! 아니 검색! 이 새끼 쫀득 응기 쳤는데 이거? 아니 이거 검색.. 아 지랄이요. 쫀득 응기 외쳤어. 아니 우리만 애초에 쳐버려. 아이 쫀득 응기.. 전 애초에 안 돼. 이게 더 웃기잖아. 너 아는 사이트 있어? 나 근데 옷을 사는 사이트 하나밖에 없어. 아니 나 이거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게. 어.. 다 따라 살까 봐. 그럼 나.. 진짜 공파랭파.. 공파랭파가 살 것 같은.. 아 센터.. 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정국이가 여기서 옷을 사. 아 진짜? 응. 빨리 말해줘야 돼. 아니 니가 X같은 거 사는 거지? 잠시만 저 새끼 복제 박자를 준비하세요. 정국이가 산 옷 3개 따라 산 거거든요? 아 근데 나.. 뭐지? 오늘 컨텐츠 때문에 응. 위를 시크로운 거 하나씩. 에이? 뭐야 진짜.. 이빨 개많아. 아.. 아.. 너 이거 사줄까? 아.. 아.. 이거 사줄게. 이거.. 이거.. 이거 어때? 너무 쉽던데? 그러니까 한 명 찾아가지고 입히자. 그럼 넌 이미 두 개 다 사준 건데? 어.. 합쳐서 3만 400원 아니야? 아니 뭐 말도 안 돼 둘이야. 하나겠지. 아.. 아 그런가? 그러네. 그럼 바보야. 커플티 안 사야 보고는 티 겁나 내네. 나도.. 아.. 아.. 야 너 핑크 입어본 적 있어? 남친춤 룩 한 번 입어보고 싶은데? 몰라. 아.. 아.. 호권물 댈 꼬모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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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까 거기보다 나.. 아 나랑.. 나랑.. 뭐.. 비슷하네. 아.. 진짜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. 야 이거 사주면 안 되냐? 와 근데 여기서 나도 옷 하나 골라주고 싶다. 여기서? 너 이거 입으면 너 무릎까지 질질 끌려다니깐. 아.. 이거 어때? 괜찮은데? 괜찮다고? 난 진짜 아무거나 다 잘 입어. 너 진짜 근데.. 잘 올린다는 게 아니야. 아.. 그냥 잘 입어. 맞아 너 그냥.. 선물로 그거 봤는 적 있었는데.. 럭키짱 티셔츠 찍고 다녔거든. 홍대에서 진짜 갓 쳐다봐. 삐끼들 말 안.. 절대 안 걸어. 원래 걸어가면 삐끼들이 클럽 오라고 막 술집 오라고 막 말 걸거든. 김동모 티셔츠 찍고 가니 깜짝 안 하는 걸 진짜 하네. 아 잠시만.. 저거야. 와 근데.. 와.. 갑자기 옷 예쁜데. 아 진짜 모델 차이라니까. 이거 뭐야. 어 이거 예쁘다. 35,000. 이따 무조건 둘이 커플로 맞추면 되겠다. 어떻게 생각해? 자 이제 네가 나 골라주면 돼. 난 그만할게. 에이블리 아니면.. 호랑이.. 아 싫다고.. 아 나 예뻤다고..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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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아니 알았어. 와.. 존나 예뻐 근데. 와.. 호랑이 티셔츠 하면 금사장일을.. 어 이거 내 거야 이거 이거야. 내가 입고 있는 거 이거 똑같은 거야. 와 개 이쁜데. 근데 왜 3만원 땅바닥에 버려? 뭔 소리야? 뭐가 다.. 와 이거! 와 양경 언니다. 너 닮은 동물 없어? 난 없독버리 항상. 닮았다던데? 아닌데. 너 닮은 거 내가 찾아봐도 돼? 응. 난 못 닮았어. 뭐? 뭐? 나무늘버 닮았는데? 안 닮았어요. 무슨 나무늘버. 닮았어 얼굴 형이 닮았잖아. 뭔데? 아 너 와봐. 나무늘버 닮았잖아 와 똑같잖아. 그거 밖에 없어? 애니티셔츠. 나 애니티셔츠 좋아해. 좋아해? 응. 야인이면? 야인은 좀 그런데? 와.. 족간지. 와.. 근데 여기서 더 멋있으려면 뭐하는 줄 알아? 뭐? 진짜 물에 부딪혀. 와.. 와 이거.. 아 이건 금이야. 와.. 무슨.. 와.. 야.. 야 니가 될 것 같아. 나 송진이야. 숨어있는 찐따. 나 좋아하는 티셔츠 있는데. 뭔데? 심슨이랑.. 그.. 기영이. 와.. 이거 알아? 이게 뭐.. 이게 뭐.. 이거.. 이거 지었지. 나 이거 지었지. 이거 동서양의.. 동서양의 콜라보라고. 오.. 여로포죠? 오.. 금이 어떤데? 갑자기? 이거.. 그분이 하신 거 아냐? 맞아. 최근에.. 최근에 남현이가 있었어. 금이야 질 수 없다. 나 이미 졌어. 아니야. 크기가 졌어. 아니 힘순찐이라며. 이 정도 힘순찐은 아니야. 와..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예뻐? 이 정도는.. 그거 알아? 뭐? 안승교죠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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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? 아 근데 긴팔인데? 아 그니까.. 아까 전에 그 늪대 그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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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친놈아. 이거 해라. 에인.. 아.. 야 원숭이 해줘. 아.. 원숭이~~ 아 원숭이 티셔츠.. 아.. 원숭이~~ 이라고 게임을Talk 나 진심으로 갚고싶어. 되게 될게. Exerceursノ tesis. 아.. 거울하자. 아 제발 왜? 뭐가 안되는데? 이게 너무 싫어 이걸로 가자 호흡으로 해줘 뒤로뒤로 내가 너 사줄려고 감자튀김 나 진짜 사줄까 고민중인 티셔츠인데 티컨틀 나 갖고싶어 나 진심으로 얘기하는거야 나 사줄게 어때? 나 사줘 나 진짜 입고 다닐게 색깔 골라봐 우리 진짜 범죄자처럼 나오면 어떡해 장소를 제공해주고 프린이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요 이거 너무 정상적으로 생겼는데? 맞아 엇가루 뱉으니까 뒤돌아주세요 금이야 비지마 보지 말라고 어머 나 딱 그거 같아 나 지금 딱 그거 같아 응 나 지금 딱 그거 같아 데이트 처음 가는 맥마 같아 어때? 넌 나 찐다 새끼가 뭐 부릴려고 한거 같아 나 데이트 처음 나가는 맥마 같다고 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 편이랑 똑같이 겹쳐 좀 해줘 수정 분홍 지우 그 빡큰데 고기치가 잘못되면 고추처럼 나와 아니 근데 저거 약간 너무 부담스러운데요? 미치가? 그래 남성적인 나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 이거 입은 진짜 맙니다 해바라기에서는 여취 같아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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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중냐들는데 중냐들 너 선수 들어왔을 때잖아 아 아 이게 진짜 근데 내 따지에 딱 맞아 어? 아 이거 진짜 맞는데 이거 사진을 지금 봤어 이거 너무 찍고 있어 그러니까 아 아 지금